It's not a ghost. 귀신이 아니야. I don't believe in ghosts. 귀신이 어딨냐. 그런 겁니다. believe in 하면 그런 것이 이제 맞다. 그런 거 정말 있지. 라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believe in. 그런 거에 있어서 믿어주는 겁니다. I don't believe in ghosts. 근데 이게 believe, 믿다 라고 하면 believe를 어떻게 써야지 맞는 모양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저 이런 거 막 쓰고, 저 같으면 예전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believe를 쓴다고 하면 I don't believe in ghosts. 사기만 당했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I don't trust. 이런 것이 아니라 I don't believe in ghosts. 그러면 이런 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이 어딨냐. I don't believe in gods. I don't believe in gods. 그러면 그런 건 없다. 그래서 무슨 무신론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모양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뭐 마술 같은 게 어딨냐. I don't believe in magic. I don't believe in even Santa Claus. Some children don't believe in Santa Claus. 산타 할아버지 이런 거 안 믿는 아이들도 있다. 부모가 다 그런 거 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it's not a ghost. I don't believe in ghosts. believe in은 단어정기 넣으시면 좋겠네요. 이런 모양으로 씁니다. 밑에 보면 연습 문제가 있는데 1번 보시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으시나요? 전 뭐 있는 것 같아요. I do. Yes, I do. 뭐 이런 건데. 그건 마찬가지죠. 물어보는 거니까 Do you believe in? 뒤에가 문제네요.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뭐라고 할까요? 예전 한 번 했었는데 문장을 완성해야죠. Do you believe in at first sight인가요? Do you believe in what? 이렇게 한 단어입니다. Do you believe in love at first sight? Love at first sight. 한 번 보았을 때의 사랑을 믿으시나요? Do you believe in love at first sight? 이거 이거예요. I do. I still do. 환생이 있다고 여기시나요? 환생. 환생 뭐라고 하지? Do you believe in? 환생.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런 거 있는데? 좀 어려운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환생이 환생. Reincarnation.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어렵다기보다 좀 길죠. 철자가. Reincarnation. Reincarnation. 이렇게 한 번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환생 얘기하는 겁니다. Do you believe in reincarnation? 그럼 이게 뭐 이걸 이 단어를 모르면 환생이란 말을 못하겠네요. 뭐라고 하면 되죠? 환생 그러면 또 뭐라고 쓰죠? 이런 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쉽게 쓸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어 내가 다시 환생한 거면 뭐 비슷한 의미로 뭐 이런 거 전생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전생은 더 어렵나요? Past life. 지난 삶이 당신한테 과거의 삶이 있다고 여기시나요? 이건 past life입니다. 이건 좀 더 쉽네. 단어 자체가 좀 쉬운 거네요. 어쨌든 어쨌든 그러니까 뭐 말을 한 데 있어서 잘 막히고 모르겠으면 다르게라도 표현을 해보고 뭐 그런 것도 이제 한 가지 방법이죠. reincarnation을 모른다면 뭐 past life라던가 처음 안 되면 last life라던가 뭐란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reincarnation 자체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누구의 환생이 돼서 태어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는 Do you believe in past life? 그러면 이것도 지난 삶이 있다 전생이 있다 믿으시나요? 이것도 같은 얘기죠. 물론 환생과 전생이 같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전생이 있으면 나는 지금 환생이라는 얘기니까 어쨌거나 believe in은 단어정리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쓰는 많이 쓰는 표현이고 틀리기 쉽습니다. believe 이렇게 believe in까지입니다. Do you believe in love at first sight? Do you believe in love at first sight? 라던가 Do you believe in ghost? Do you believe in Santa Claus?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believe 믿다 이렇게 하면 이거 절대 써먹을 수 없죠. 이거는 단어정리 한번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